KBS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사랑꾼 이미지를 보여왔던 배우 강경준이 지난 2023년 12월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리며 그동안 그가 보였던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소장에 따르면 고소인인 남성의 아내는 분양대행업체에 재직 중이었으며 강경준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함께 근무한다고 했는데요. 소재기인은 강경준이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했으며 이를 증빙할 증거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2024년 1월 8일 언론을 통해 강경준과 불륜녀와 나눈 메시지의 일부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 대화에서 강경준은 사랑해, 안고싶네, 자기생각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자 강경준은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강경준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잠적한 상태에서 불륜녀의 남편이 제기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2024년 7월 24일 강경준 측에서 원고가 제기한 5천만 원 손해 배상 청구를 받아들였고 법원에서 청구인락 결정이 나면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결국 강경준은 유부녀와 불륜을 사실상 인정한 셈인 것인데요. 하지만 강경준 측 법률대리인은 위자료를 줬다고 해서 불륜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강경준이 너무 힘들어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하여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8월 19일 강경준의 아내 장신영은 불륜 의혹 이후 처음으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장신영은 그동안 저희 가족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죄송하다라며 이 일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 올린다. 너무 죄송할 따름이라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그러면서 그동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어두운 터널 같은 날들을 보냈다라며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건 어쩌면 아이들이었을 거다.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겪지 않아도 될 것을 경험하게 한 점 부모로서 한없이 미안할 따름이라고 전했는데요. 또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수없이 자책하고 반성했다. 차마 글로 옮기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라며 저희는 오직 아이들을 위해 다시 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려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특히 장신영은 남편을 향한 지나친 비난은 자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다라며 혹시라도 아이들이 접하게 될까 봐 걱정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장신영이 정말 대단하네요. 다른 이에게 마음을 준 사람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는 게 돌부처가 아닌 이상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결정했을까요? 강경주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평생 쥐 죽은 듯 살면서 아껴줘야 할 텐데요. 강경주는 이런 장신영의 마음을 알까요?